어머나 뭐야? 돼지들이야 우리 이거 뭐야? 어디서 왔어? 우리 돼지 뽑기! 어? 뽑기 했어? 좋아! 너 어디? 티비 자 여러분! 네? 카트라이더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시즌2로 도검 테마로 오늘 우리 카트라이더를 참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뚜아뚜지 거까지 차를 완벽히 정말 너희들을 닮은 차 그리고 또 아빠를 닮은 차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오늘 저희는 돼지 삼형제 오늘 저희는 컨셉이 돼지 삼형제입니다 황금돼지 복돼지 카트를 타고 황금돼지 자 다녀볼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황금돼지 복돼지 카트는 레어 카트예요 레어 카트고요 스피드 자리 특화된 카트고 이렇게 스탯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드리프트 가속도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뭐 핑크 포튼이나 세이버레드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모양이 외관이 재밌으니까 한번 달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피드전으로 한번 달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네 황금복돼지 카트 이게 스피드카로 나온 거니까 한번 성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선물 보내주세요 네? 선물이요?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뚜지입니다한테 선물을 어 66개 보내주고 우리 뚜아입니다한테도 선물을 66개를 보내줄게요 오케이? 좋아요? 저도 친구분들도 초대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초대를 드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끼리 한번 달려보는데 네 비치해변 드라이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를 한번 AI를 추가해가지고 어 3대3 대결로 해가지고 한번 다오 디즈니 배치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복돼지 카트 돼지 삼성사 준비됐나요? 네 자 돼지 돼지 꿀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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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꿀꿀 날 꿀꿀꿀 걸으면 달려야지 나는 꿀꿀이에요 나는 꿀꿀이에요 꿀꿀 꿀꿀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condensed 꿀꿀 orchestral 왜요? 되게 짧은데요? 안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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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럴수가 왜왜왜왜 큰일라도 났어 뭐? 큰일라도 났어? 아니 차가 너무 무거워 이거 아니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차가 너무 무거운거 아니에요 이거? 차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무거워 무겁지? 진짜 무겁다 이상한데 이거 돼지 사명체 웃기긴 하다 황금복돼지 카드 웃기긴 하네요 자 들어오세요 뚜 뚜가님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게임합시다 자 뚜 뚜가님 여러분들 어 들어오셨다 탔다 달리자 오 여기 야 이맵 뚜가님 전용랩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뚜가님 이맵 잘하잖아요 이맵 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코지 여기 음악이 좋아 땅땅르넘밤 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자 미사일만 미사일드시고 뚜가 뭐야 왜 아 이제 골 올라가요 걱정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벽이니까 여기서 작전을 잘 짜야되요 나 엄호해주세요 저 1등이에요 저 돼지 엄호해주세요 돼지처럼 꿀꿀 꿀꿀 달려갑니다 안돼 자 돼지처럼 달려갑니다 저 엄호해주세요 바나나 껍질 뚫어주세요 저기 뚫어주세요 매웅하셨어 자 바나나 자 일단 갑니다 여덟 예 돼지 꿀꿀 1등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역시 돼지 돼지 좋아 돼지 꿀꿀 꿀꿀 야 멋있다 돼지들 야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돼지들 완승 돼지팀 완승 스샷 한번 찍어줘야되요 도검 시즌2 업데이트되면서 플래그전이라는 아케이드 보드가 나왔어요 플래그가 한걸로 뭡니까? 바로 깃발 아닙니까? 양쪽 끝에서 시작을 해서 가운데 깃발이 생길거에요 그거를 먼저 낚아채서 자기편으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팀은 아빠와 엄마가 먹을게 너희 둘이 먹어 응 괜찮겠어? 그래도 될까? 근데 우리 차 봐봐 어때? 왜? 어 뭐야? 돼지들이야 우리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빨리 아니겠네 어 우리 돼지 어디서 났냐고 우리 돼지 삼총사인데? 어디서 났냐니까? 이거? 퀘스트에서 받았는데? 퀘스트에서 받았는데? 퀘스트에서 받았는데 뭐 얘기해줘요 나는 퀘스트에서 봤어 너 어떻게 봤어? 그래? 어 나도 나도 너는? 뽑기 뽑기 했어? 무슨 뽑기 했어? 뽑기 했어? 나는 안 했는데? 응 나도 안 했는데 이상하네? 뚜지만 했나봐 나 안 했어 뚜지가 아빠가 나랑 돼지삼 충전한다고 기관제를 뽑아줬어요 비밀은 없구만 아니야 아니야 너 충전한거에요 충전 충전한거에요 기관제 한거에요 너 충전을 못한거에요 내 돼지삼 충전하려고 돼지삼 세게 세게 탐수색해 저는 좀 살살할게요 자기도 너무 찐으로 하지 마세요 네 애들 상처 받아요 알겠나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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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보다 너네가 더 잘하지? 너네가 더 잘하지? 자 가보자 자 뚜만 뚜만과 아빠팀은 지금 현 우리팀 깃발 형태겠다 어? 야야야야 엄마 가잖아 막아야지 내가 막아줄게 날 왜 쏴 자 저렇게 깃발 뺏어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가면 되는거에요 자 뚜지 하나팀으로 가나요? 네 자 뚜지 미사를 조준했습니다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쏠까 말까 나도 쌌어 나 실드 있는데 나도 쌌어 어? 실드 있었어? 에이 잘했어 낙하니 이리와 어디있어? 깃발? 아아아아 깃발 어딨어? 깃발 어딨어? 누구있어? 조지 이리와 애자씨 오 뭐야 뭐야 실드 있었어? 야야야 우리 갖고 먹혔어 애들 생각보다 잘하는데 자 악마 악마 받으세요 뚜만 우리 잘 가고 있는데요 내가 엄호해 줄게 좋아요 자 한 골도 넣습니다 우리 어 뚜만 잘하는데 프로게이머에요 아주 자 이번에 뚝바가 잡았습니다 자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지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무도 못 막죠 지금 어 안돼 뚫어졌다 내 깃발 내 깃발 내 깃발 아무도 못 막아 내꺼야 안돼 누구야 누구야 고지가 누나 킬대 누구야 뭐야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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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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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지네 잡어 내놔 내 깃발 내 깃발이야 아 좀 니가 잡아 내 깃발이야 안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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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지다 너무 너무 어지러워 뚜지 일로와 뚜지 일로와 일로와 뚜지 일로와 뚜지 일로와 뚜지 내놔 깃발 내놔 깃발 내놔 깃발 내놔 왜 낫고 아니 파란 빛으로 보이잖아 파란 빛으로 그리고 캐릭터의 차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오잖아 깃발 방향으로 아 안돼 아 안돼 뚜지 말 나이스 자아 엄마가 득점을 함으로써 저희 표정을 저희가 이기고 맞았습니다 얘들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너네 잘했어 근데 잘했어 와 자 맵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맵이 셋을 이겼다 얼음맵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뭐야? 얼음맵 내 불러줘 얼음맵 자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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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냥 화이팅 하자고 우리 돼지 우리 팀 아니에요 우리 팀 아닌데요 돼지끼리 화이팅 한번 하자고 돼지 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기분 완전 잘했어 아이 저 짜고 그럼 내놔요 어 이게 뭐야 자 4대4 오케이 좋아요 미사님 자 미사님 저 6개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걸리기만 해보세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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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야 오케이 저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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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동점이야 어 있어 깃발 뭐 저기있어 안 돼 동점 어 마이입마 마이입을 남겨놓고 승리 예 왜 돼지야 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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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눈치가 없네요 응 네 마지막에 동점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눈치가 없으시네 돼지팀 하면 나 거북이팀 할거야 나 거북이팀 할거야 응 돼지팀 하자 뽀뽀 안녕 인형 이건 패호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